1천원 줬어 아 거지들이 이제 자기 도시에 안 들어오면은 야들 부호쪽에서 돈을 주는구나 으음 으흠 역시 아 꼭 이런거지 아 옆에 이제 핵폐기물을 뭐냐 핵폐기 시설이 이제 뭐냐 짓는걸 억수로 반대하는 누구와 같구만 참 현실적인 게임이야 어 놀랍고도도 현실적인 게임이구만 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놀라운 게임이다 이제 와아 이거 이거구나 아까 개인 건물 뭐 어쩌고 있었던게 영주의 궁전 이야아 가기다 야 지어야지 야 영주의 궁전 하나는 꼭 지어야한다 알겠나 난 저 건물을 아주 갖고싶다 난 지어야겠다 드디어 영주의 궁전이라니 있어야지 드디어 우리 어 치 뭐냐 비행국에 뭐냐 사령본물을 지울 수 있겠구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게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아요 어 사체에 끝판왕 난다 야 만드는데 유잡이 엄청난다 이런것도 막 놔두고 진짜 저 끝에 여기 통체로 써야겠다 그냥 이 구역을 통체로 써서 내 아지트를 지어야겠어 와아 멋있다 이건 뭐지? 광장인가 이게? 이거 돈만 했으면 지울 수 있네 그래 그냥 이렇게 된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갈아버리자 멋진 구역을 만드는지 와아 잠시만 우 sixteen 우와아 뭐야 이거 얼마나 그래가 야 3만원 날라갔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으으으으 3만원 날라갔다 미친 이게 진정한 귀족이지 사치를 좀 부리자 이제 이런거 하나 딱 지워봐 사치를 부리자고 사치를 부릴때가 왔소이다 사치 어 이제 드디어 내가 사치를 부릴때가 왔구만 어 정말 멋있다 어 정말 이때가 드디어 와버렸다 어 드디어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어 내가 사치를 부릴때가 뿌수리 스라이퍼님이 월급달래요 어 파병을 보낸다 흐흐흐흐흐흐흐 클레모아 들고 출동 허허 영주의 궁전 그렇지 영주라면은 이런거 하나는 딱 지워놔야 이죠 흐흐흐흐흐흐흐흐 유룡한 파병이구만 빰빠바바밤밤 빰라라라라라란 뭐야이거 소금? 소금이 필요하던데? 여기 소금광산 없잖아 뭐야 또 저어서 소금까지 끌고 와야돼? 소금이 나는 데가 있나? 어 여기 있네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지 아세요 소금 가져오세요 히엄 이동 저거가서 소금배달해라 넌 이제 셔틀이다 아까 여기갖고 허브만들라 그랬지 허브 여기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heav을 해볼까? 여기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led 이거지 이거지 멋있지않나? 야 이제 진짜 야 대항의 시대에 항구관리가 되었다 아 스나이퍼님한테 한말은 장납상 한말입니다 도대체 뭔소리들을 하고있는거요? 교도소 내놓으라고 아 우성을 치고 있네 교도소 지어줄까 근데 너무 비싸 교도소가 뭐가 아니라 짓는데 야 씨 뭐야 이러면 많이 들어 미친거 아니야 석영 석영왕산도 하나 어딨더라 토치여야되네 석영왕산이 어디있더라 서경왕산이 어디있더라 두둔두둔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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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자 석영왕산 됐는가 석영 퍼빨리 석영을 포라 으아아아아아 뭐야 아무것도 거래되고 있지 않다고? 뭔소리야 이게 저어서 뭐 더 뜯어울거 없나? 일단은 무역항로 3는 폐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를 추가 기암은 대기 아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했던 동방제국의 요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제국의 요새입니다 정말 페르시아에 나올 만한 그런 요새네요 페르시아 멋지 않나? 여기서 이제 병사를 생산할 수 있어 어 나중에 대포도 뽑을 수 있지만 어 일단 병사 하나 뽑아놓겠습니다 주둔지 주둔지를 지어라 좋았어 여기가 바로 주둔지다 어 요새잼 나쁘지 않쇼 자 일단 됐고 이제 최종테크를 타고 싶은데 술탄 머스크 어 도대체 얼마나 갖다 바쳐야되는거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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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소금캐로 왔습니다 여기도 소금있네 여기도 소금있네 어 소금의 혁명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어 이제부터 우리는 소금을 중요한 어 물질로 판명 어 열심히 캐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기있게 캐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까 무역선중에 그거 없다고 그랬지 할짓 없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보자 여기서 한개를 덮어 소금 어 열면물 캐서 어 갖다놔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소금을 재련할꺼야 어디로 내 별장은 도대체 언제 짓는건가 난 빨리 내 별장이 필요하다 나의 강크리한 별장이 필요하다 강력한 별장을 지어서 말이야 내 먼저 잘먹고 잘살거라고 별장이 필요하다 어 나는 필요하다 별장이 쥬쥬쥬쥬쥬쥬 뭐 이거 어 잠만 식량이 떨어지고 있다 어 잠시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잠시만 여 식량 떨어졌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황구관리서 지어 어 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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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서 어 지어서 빨리 이것을 지어라 뭐 식량이 떨어져다 굶어죽고 있어 됐스 참 이거 쓸데 많다 개당 200원이란 미친.. 미친거만이면 정말로 쓸모가 많은 물건이요 자 합시다 인구중가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인구가 이것도 왜 불나가 난리야 아직 불나 딴다 빨리가 출동해라 뭐야 이거 철광석이 없다고? 여기 철광석 날텐데 아 이거 푼거갖고 택도 없어 그럼 늘려야지 없으면 늘려야지 당연한거지 이건 자 철광총 캐겠습니다 철 내놓으세요 가져오세요 이제 제껍니다 됐어 옮겨 지름은 돈 많으니까 이야아 참 신경많이 썼다 멋있네 그래도 지워놓으니까 멋있네 이제는 성당하러 오시면 되겠다 여러분 열두시입니다 추천 야아씨 멋지지않나 동과 서양의 기운이 모두 모였다 동과 서양의 기운이 모두 모였다 정말 멋있구만 이것이 바로 암호입니다 자 삼정체를 둘러버리라고? 야 그 만들을씨 뭐냐 어 우리 인민들의 고요론 생각해보았는가 일단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잠시만 이럴때는 소리를 이빠에 올리면 돼 이 게임은 뭐 더 할필이 없어 이 게임 어 사운드 자체가 그냥 부금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》 아 추측해주시분들 감사합니다 쌍트리엄바디스틱 커한게 감사합니다아 야아 어시신클이드라 진짜 가능할꺼다 긴 해 이거봐 얼마나 멋져요 굉장하잖아 말그대로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 많은 이제 그런것들이 희생되는데 연장 챙겨라 연장 챙겨서 저기 벽돌 몇개 운송해 그래서 저기에다가 허브 재련소 짓고 소금 어떻게 되었어 소금 만들고있나? 뭐야 가져가 잠깐만 이거 더 지으면 더 확 더 되나? 20% 되나? 아니 10%밖에 안되네 안녕 하이~~ 피에에엠 회계장부 뭐야 이거 야 돈 깎아 깎아 내려 빨리 어 돈 많이 들어온다 도줘 돈 아직 돈 주시오 뭐 이거 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구나 자 이제 이 마을도 이거로 덮어주지 웅장한 광장을 지어라 야 이것도 이탈도 멋있다 이거봐 멋있는데 어 이탈도 멋있다 이거 잠깐만 아잠마 이거 치우면 안되는데 이거 치워야되는데 내가 왜 쓸날때기 돈을 썼지 저거 치워야되는데 어 성당 어 성당 엄청 크거든요 이거 어 이거 치워야되 우리가 야들한테 광역버프를 걸어주지 어 엄청 큼 음 아 지우고 나서야 교도소도 지워야돼 아 지울거 많아 지금 여긴 교도소 여긴 교도소 여긴 성당 엄청나네 인쇄소 야 책부터 야 책부터 갈까? 어 책 만들자 책을 만들어라 염료가 필요하구만 이제는 지금 염료도 파와야되네 야 무역항로 들어라 염료 파와 염료를 파와라 염료를 파와라 염료 좀 살짝쿵 들고와 갑니다 아 펄 펄 펄 펄 펄 펄 펄 펄 염료 생살라인 뚫자 펄 뭐 뚫어 버리지 뭐 석재 석재 다 써버렸고 연장 챙겨서 한번 저기로 같이야 가쟤아 가쟤아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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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님 어서오세요 여긴 염료공장을 흘려야한다 서둘러라 우린 더 많은 염료가 필요하다 객척지 하나 더해야되나? 하나 더 개척할까? 아 맞다 이거 소리 줄은거 까먹었다 조용해서라! 좋았어 어 정말 개척지 용사들이라도 구해야되나 심각하네 어 개척지 머리때문에 어 상당히 머리가 아주 외롭구만 보자 염료공장을 여기 쭉 지어서 어 염료공장을 쭉 지 어 쭉 지어 오케이 굉장하네 자 다음 염료 나무가 없다! 나무가 없어이다! 볼먹서 오케이 빨리 나무를 현지조달하겠다 아네 뭔가 저 동방하느라고 좀 더 친하게 지낼 방법 없나? 친하게 지냅시다 밀가루! 배달해 드리겠소! 어 내가 그대의 빵 셔틀이 돼 드리겠소 야 밀가루 얼마나 있어 밀가루 얼마나 있냐고 야 없네? 야 어떻게 밀가루가 하나도 없지 문젠 이거구만 밀어버려 멀티간다 좋았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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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재본소에 밀가루를 집어넣어 잠시만 왜 재본소에 밀가루를 집어넣지 않지 저기요? 아닌가 보구만 이거 너무 커 너무 커 이것도 너무 크잖아 야 야 씨 지울 수가 없어 어떡하지? 어떡하여야 하오 다른데 지으면 되지 뭐 다른데 지으면 되지 뭐 자 재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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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필요하면 딱 하나입니다 재본소입니다 다른데에 지을꺼여 재본소 빰 빰 좋았어 재본소를 돌려라 빨리 재본소를 돌려라 풍력발전은 개뿔 좋았어 어 코드코어에 힘을 보여주지 쭈아아아아아 쭈앙쭈앙쭈앙 흐흐흐흐 좋았어 좋은 풍력발전이구만 자 빨리 이제 밀가루 내놓으세요 어 그대의 밀가루는 이제 내것이여 몇개가 필요하다고? 16톤 다 싫어 됐어 출발 우리의 동 뭐 술탄 어 술탄께 바쳐야한다 출발 다음 어 대포가 필요해 하지만 대포는 귀족전용이구만 요새도 진짜 지울수있네 요새라 우와 요새 우리도 이제 요새 지울수있다 그니까 우리는 동양 동양기술하고 서양기술하고 둘다 쓰는거지 야 근데 솔직히 서양성이 더 멋있다 동양성보단 안그래? 초성달섬 이걸 얘기하는건가 초성달섬 이게 뭐야 암살자 요새 암살자 암살자요 암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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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살고있지요 마녀도 있을텐데 이따 암살자 고픽 암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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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픽 رب 또 안좋아! 또 올라가면 안좋아 뭐라고 사실이야 이제 명예를 요청합니다 좀 많이주세요 와우 12,000원 명예를 요청합니다 좀 많이 안되네 한번밖에 요청 못하나? 오케이 됐어 오! 함대 지원할 수 있네? 함대 지원이라니 아니야 돈 주고 야 잠시만 야야야 돈이 왜 이래돼 돈이 털렸잖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조공을 바쳐야될 입장이니까 우와 돈이 망했어요! 다 데려가야 됩니까? 아주 훌륭하구만 좋은 아무살자구만 자 빨리 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선 빨리 요! 장원을 많이 모아야돼 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선 장원을 아주 많이 모아야한다 돌아라아 뭐이거 불났대 야 불났대 소방서 소방서 멀구만 참 복지가 참 뭐같구만 소방서 출동 예배당이잖아 소방서는 무슨 예배당이구만 누가 소방서라 그랬어 좋았어 너로 정했다 소방섭 아 번지섭 모양이 먹다라면 도넛 모양이요 뭐여기 좋았어 불을 꺼구만 아주 훌륭하구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볼로 너로 돌아가서 성당 성당 야 성당 짓고 싶은데 언제 다 모이냐 성당 좀 지어보자 성당 좀 지어보자 아재요 성당 좀 지어봅시다 나는 성당을 지어보고 싶소 장원 더럽게 안모이네 진짜 장원이 정말 더럽게 안모인다 장원이 정말 멋지듯이 안모이는구만 자 황자의 선물 어제 다시 또 뇌물을 준비해서 어이거 어 뇌물을 준비해서 어우 임마는 뭐야 무기 뭐야 이거 무기 가져가 무기선물 아재요 무기선물 추령 이거 갖다 바치면 좀 잘 보이겠지 도대체 전마들한테 얼마나 바쳐야지 우리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까 나는 모르크를 짓고싶다고 모르크를 어? 대사의 최고테크건물 술탄의 모스크 나는 술탄의 모스크를 물을 짓고싶소 난리 부르스야 난리 부르스야 신..